안녕하세요 은상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달콤한 ASMR을 준비했어요. 여기 초콜릿이 많이 있는데 초콜릿과 이런 것들을 써서 ASMR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초코볼이에요. 첫번째,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커피를 또 준비해주셔서 따라 볼게요. 아메리카노에요. 다음 초코볼 먹어볼게요. 버섯 모양 초코볼이에요. 봉지채 있는게 있어서 바로 까볼게요. 어릴때 많이 먹었던 과자에요. 초콜릿을 먹으니까 목이 땁니다. 맛있네요. 그리고 엄청 신기하게 생긴 초콜릿이 있어요. 도구 모양 초콜릿입니다. 우선 드라이버. 고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고픽으로 올려줍니다. 바로 위치할 때까지 고픽으로 올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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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초콜릿의 꼭지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맛있네요. 발렌타인데이에 가장 많이 초콜릿. 다음 초콜릿. 방치로 한번 두드려볼게요. 다음 초콜릿. 다음 초콜릿. 큰 초콜릿을 잘라볼게요. 제일 기본적인 초콜릿인 것 같아요. 이런 초콜릿으로. 이런 초콜릿이 나왔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 되게 많이 봤던 추억의 영화가 생각나. 두 개가 너무 많아요. 후第一個. fire. 오. coli. 랩땡땡 여러분들에게 손에 한 조각 잘라드릴게요. 손에 있는 열대 문을 금방 녹아서 빨리 잘라야 할 것 같아요. 금방 눈대요, 손에. 이 소리가 되게 좋아서 한 조각 한 조각씩 쪼개 볼게요. 제가 또 언제 이렇게 초콜릿을 부숴보겠어요. 처음 ASMR 마이크로 들어보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소리. 이 오일 드는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초콜릿. 다음 초콜릿. 유리컵에 부어볼게요. 우리의 퇴소자라win입니다. 이런 아픽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정말 맞아요. 이거는 지금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ASMR을 해봤는데요. 저와 함께 행복한 해피발렌타인데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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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분방구에 빠는 먹냄색 종이가 있어요.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한번 물에 마신지 먹어볼게요. 래프 용지를 먹는 맛이네요. 래프 용지를 먹는 맛이네요. 먹지 않겠습니다. 래프 용지를 먹는 맛이네요. 래프 용지 래프 용지 래프 용지 래프 용지 래프 용지 래프 용지